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구 광역시는 하락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그런데 대구의 수성구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대구 아파트 시장에 선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021년 6월 4일에 대구 부동산의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서서히 멈추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의 물건들은 전세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인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대구의 전세가율, 매매가 지수, 전세가 지수, 미분양 지표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B 부동산에서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인 중구동구로도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구 영상을 올려드린 2021년 6월쯤에도 대구 전체의 상승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적정 물량보다 약간 많은 수의 대구 아파트가 입주했는데요. 이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 후반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심사가 까다로워졌던 시기인데요. 대구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적은 도시에서도 상승폭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현재 대구는 국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입주 물량 과다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큰 힘을 갖고 있는 가격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 달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하락세가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이 꺾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구 아파트의 전세시장도 앞장에서 봤던 매매와 마찬가지로 2020년 중후반부터 상승폭이 커지다가 2021년 말부터 전체 하락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KB부동산의 매수자 매도자 동향인데요. 파는 사람 매도자가 많은지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은지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 우위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0부터 200까지 범위이고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살 사람이 많다 그리고 100 미만일수록 팔 사람이 많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구는 2020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매수 우위지수가 14.1인데요. 팔 사람이 살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국은 29.6이고요. 수도권은 24.9입니다. 거래가 극히 안되고 하락폭이 큰 세종시는 4.0입니다. 매우 낮죠. 대구는요. 이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매수 우위지수가 두 번째로 낮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매매 거래 지수는 한 사람, 전세 수급 지수는 공급이 많음, 그리고 전세 거래 지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전세 거래 모두 얼어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미분양 현황은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가 2022년 5월 자료인데요. 올해 들어서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기준으로 6,816호로 2012년 초 이후로 가장 많은 미분양 호수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파트는 인어가, 착공, 준공 이 3단계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분양, 미분양 그리고 입주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미분양 현황은 착공하면서 미분양된 2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실제 사람이 입주할 때가 되었는데도 미분양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립니다.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사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통계청에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현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95호가 준공 후 미분양되었어요. 대구에서요. 아직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 지표들을 같이 봤죠. 그런데 이 지표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지표들만으로는요.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죠. 그런데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2022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 수성구를 제외한 그 외에 군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만으로 대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다운받았는데요. 2013년 11월부터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6월을 10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지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전 달을 기준으로 매매가나 전세가 지수가 상승했으면 빨간색 그리고 하락했으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달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세가가 하락이 나올 때 매매가도 하락이 나왔고 전세가가 4달 동안 하락이 나올 때 두 달 동안 매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압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계속 상승이 나타나죠. 그리고 매매가도 상승이 나타납니다.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 동안 같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2006년 6, 7, 8월에 3개월 동안 하락할 때 전세 3개월, 매매가 4개월 정도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전세 상승할 때는 3개월 동안 매매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락에 들어가게 되고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가 또 비슷하게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매매가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두 달 정도 후에 전세가도 상승이 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 길게 상승을 하다가 1월에 들어서면서 전세와 매매가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하네요. 그리고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약간 틀렸다가 2017년 5월을 마지막으로 다시 동시에 상승으로 돌아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지수와 매매가 지수가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승 같이 들어간 다음에 한두 달 정도는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 매매가에서 약한 하락이 잠시 나왔었다가 다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매매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2021년 12월부터 전세가가 하락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전세가 지수와 매매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대구는요.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거의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수도권은 매매는 하락하는데 전세는 상승하고 반대로 매매는 상승하는데 전세는 하락하고 이게 꽤 긴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아파트 입주 물량에 의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입주 물량에 따른 매매가의 변화가 수도권보다 더 심하다는 뜻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움직일 때 매매가가 같이 움직이니까요. 인구가 수도권보다 훨씬 더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수요가 대구보다는 수도권에 더 많아서 수도권은 전세가 하락해도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구는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가 거의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따라서 매매가의 상승 하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을 해당 표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매매분의 전세 곱하기 100 전세가율도 참고 삼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을 기준으로 적당한 입주 물량의 기준을 새로 잡아봤는데요. 대부분 사설 사이트에서 적용하는 인구수 곱하기 0.005보다 좀 더 상향해서 적용했습니다. 왜 새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추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대구에 1년간 필요한 최근의 입주 물량은 16,692호로 적용을 했고 이를 12달로 나눠서 매월 1,391호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다가 적어봤고요. 여기에 2012년 1월이 4,283호라고 써있는 것은 2012년에 1년치 물량이 4,283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 단위로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면 1월달에 1,250호, 2월달에 1,279호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입주를 했으면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란색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적게 입주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황색 바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적절한 수요량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입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 단위로 인구에 따라서 다른 수요량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공급량의 변화가 수요량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인구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워낙 적어 보여요. 그래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월 단위는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입주 물량이 더 상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2006년도에는 월 기준으로 8회 그러니까 1, 2, 3, 4, 4, 5, 6, 7, 8 입주 물량이 월 단위보다 적은 주황색이 보이죠. 8번. 그런데 실제로 2006년도에 이 12개월을 다 합쳐보면 입주 물량이 꽤 많아서 연 단위로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월 단위와 연 단위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는 연 단위의 입주 물량을 더 신뢰해서 아, 연 단위의 입주 물량이 이 기준보다 많으니까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전세가 하락해서 매매도 같이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연 단위와 월 단위가 대부분 일치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을 직접 판단하실 때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대구의 입주 물량과 매매지수, 전세가 지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04년에는 1년 입주 물량이 8,650호로 제 기준선인 16,692호보다 적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황색 바탕이 됐고요. 여기서는 4월과 5월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1,391호보다 많아서 파란색으로 칠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1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했고요. 전세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았던 2개월 정도 이후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2005년인데, 2005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어서 상승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의 다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주 물량이 약간 많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었네요. 대신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을 보니까요.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진다. 그것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006년에는 더 많이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입주했던 이 월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3개월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약간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쌓여서 그런지 하락 기간이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8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6년, 2007년보다 더 많았죠. 그 전년도에 2년 동안 쌓인 입주 물량이 있는데 더 많이 입주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세와 매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조금 많았는데 월 단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점을 지나가니까 전세와 매매 지수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어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도 상승, 2012년에도 적어서 상승, 그리고 2013년에도 적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4년에도 적어서 상승이고요. 여기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월이 있지만 월 단위 기준보다 연 단위 기준이 더 정확하니까 이걸 적용해서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주 물량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15년에는 거의 적정한 물량이 나왔는데 매매 전세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중간중간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둘 다 상승을 했죠. 그러면 전세가 상승을 하는데 매매가가 약간씩 떨어졌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갑자기 많은 입주 물량이 나타나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지수, 여기다 더해서 월세가 지수까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반년 정도 5월까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뒤로는 매매와 전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회복을 더 빨리 해요. 그 다음 2018년에는 적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지수가 올랐고 마찬가지로 19년에도 적으니까 올라야 되는데 매매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고 연말쯤 되니까 다시 예전 모습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도 적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졌는데 상승 중에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은 매매가가 오른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2021년에 약간 많은 호수가 이렇게 들어서요. 그리고 그 중에 월 단위 입주 물량을 보시면 1391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2021년 11월에 꽤 많이 있죠. 이때부터 하락에 들어가고요. 2022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집니다. 다시. 그래서 이때부터는 매매, 전세, 월세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에서 큰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후에 주거용 물건의 입주 물량을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아직 장례잖아요. 2022년 8월이고 2023년이니까. 그런데 입주 물량은 적혀 있죠. 그리고 2024년도 적혀 있어요. 2025년도 적혀 있습니다. 이 공급 물량은 학군이나 교통호재, 개발호재, 부동산 정책이나 심리 이런 것들과 동등하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공급 물량은 한 해, 두 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죠. 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요. 잠깐 동안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 물량에 따른 가격 결정으로 이렇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공급량이 장례에 줄어들지 아니면 장례에 늘어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은요. 주식처럼 바로바로 팔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2008년이나 최근처럼 갑작스럽게 금리가 움직일 때 전국 부동산 거래를 얼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결국 금리 또한 다시 한번 일탈했다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작년 말부터 현재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작년 말부터 대내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부에서 주택관련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이에 따른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에 대다수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대구 광역시는 한시적인 금리 인상보다 공급량의 과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구의 공급 물량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인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국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현재 부족한가 과다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 월세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고요. 대구시장으로 돌아와서 대구의 입주물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로 적용한 입주물량을 빨간색으로 그려봤고요. 이 선보다 높은 2016년과 2017년 전반기에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물량이 적었던 18, 19, 20년도에는 상승세를 유지해왔고요. 적정한 입주물량보다 약간 많은 수치를 보였던 2021년에는 10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11월에 매매, 12월 전세, 1월 월세 이렇게 하락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2021년 11월 대구의 입주물량이 꽤 많았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입주물량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구의 적정한 수요량을 16,692호로 나름대로 정했는데요. 이보다 많을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당시의 과물량 시에는 1년 반 정도의 매매까락이 있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약간 과다, 2022년에는 약 21,000호, 23년에는 약 37,000호로 대구에서 연간 기준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는 23,000호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수치가 예정되어 있죠. 앞선 표에서 월 단위로도 입주물량을 봤는데, 이번에는 3개월 단위, 즉 분기별 입주물량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단위의 입주물량을 4분기로 나눠야 되니까, 16,692호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필요한 입주물량은 4,173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를 빨간 수요선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적정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절대값은 아니에요. 2016년, 17년 당시에 분기별로 이 수요선을 넘는 시기가 5번 정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은 1년 반 정도의 대구 아파트 시장 하락을 가져왔죠. 그런데 2021년 4분기부터 2024년까지는요, 이 16년, 17년 당시에 비해서 빨간 선을 넘어서는 막대 그래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횟수도 많고 키가 꽤 큰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보면 입주물량을 조사한 날짜를 적어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입주물량 데이터는 현재로부터 길어야 2년 반 정도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변화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2년 중반을 기준으로 2년 뒤인 2024년 중반, 그리고 여기에 6개월을 더한 2024년 말까지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2025년부터는 입주물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물량 파악도 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의 가장 첫 단계인 인허가량을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대구 인허가량은 뒷부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매매, 전세, 월세, 지수와 입주물량을 분기별로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물량을 2003년부터 월 단위, 연 단위에서 고정값으로 체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인구량에 따라서 수요량을 이렇게 조절해봤어요. 매년 다르죠? 그런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적정 물량보다 많은 경우 얼마나 많았는지, 그로 인한 하락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적정 물량은 계산값에 의하면 17,511호였어요. 그런데 실제 입주한 세대는 12,203호였고요, 적정 물량의 70%만 입주를 했고, 약 5,300호 정도가 모자라게 입주했어요. 그로 인해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면 상승이에요. 그리고 월세 가격지수는 2015년 6월까지는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입을 안 했고요, 전세가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둘 다 올랐지만 매매보다 전세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2014년에 적정 물량은 17,453호였습니다.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 당시에 연간 입주 세대수는 8,335호로 적정 물량의 반도 안되는 48%가 입주했어요. 당연히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했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을 보니까 전세가가 더 빨리 올랐고, 4분기에는 매매가가 더 빨리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적정 입주물량의 91%가 입주했고요, 13,14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세 매매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3분기부터 월세 가격지수가 생겨서 같이 입력을 해봤어요. 월세 역시 공급 부족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접 적용을 해보니까 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 물량은 굳이 이렇게 매년 나누지 않고 고정값으로 봐도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량 변화폭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자주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간 적정 물량보다 17,33호가 많은 28,000호 정도가 입주했습니다. 162%니까 꽤 많죠. 1,4분기 때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는 중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매매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2017년에는 적정 물량보다 131% 많은 물량이 입주합니다. 1년간의 적정 물량을 4로 나누면요. 대략 4,300호 정도 되는데요. 분기별로. 이보다 약간 많은 1,4분기에 매매 전세 월세가 하락이 나왔고요. 3,4분기에는 적정 물량인 4,300호보다 꽤 많은 9,725호가 입주했는데 그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없어서인지 한 템포 빠르게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 더 빠르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2019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요. 입주 물량과 연관성이 더 깊은 전세와 월세가는 오르고요. 전세가에 비해서 더 빠르게 올랐던 매매가는 2,3분기에 걸쳐서 약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적정한 물량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부작용이 큰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을 해요. 그리고 이때 매매가를 밀어 올렸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을 보니까 매매가의 상승이 전세가보다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에는 이전 정부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분기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우선 매매가가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2에서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연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6년도, 17년도에는 공급량이 많은 마지막 분기를 하나 남겨두고 미리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적정 물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똑같이 그냥 적용해봤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16,627호를 4로 나누면요. 분기별 입주 물량이 약 4,150호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 적정 물량의 129%가 입주하고 4분기에는 적정 물량보다 약간 적응형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 앞뒤로 물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적정 물량의 223%나 되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입주합니다. 대구 역사상 연단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택 입주 물량인 것 같은데요. 1, 2, 3분기 모두 다 많긴 한데 4분기에는요. 굉장히 많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광주 강역시에 1년치 적정 공급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도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142%나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구에서 확실한 것은 22년부터 24년까지 물량이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적정 물량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입주 세대수를 많은 연도 있죠? 입주 세대수를 다 더해보는 거죠. 2, 1, 5, 2, 6 더하기 3, 7, 0, 1, 9 더하기 2, 3, 5, 6, 5 여기다가 똑같이 3년치 있죠? 1만 6,627 곱하기 3 이걸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적정 입주 물량의 164%가 3년 동안 입주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16년도, 17년도 과물량이 얼마나 많았나 살펴볼게요. 여기서 2년치 입주 과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2만 8,125 더하기 2만 2,647로 나누기 1, 7, 3, 9, 2 더하기 1, 7, 3, 2, 7 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2년간 적정 입주 물량의 146%가 입주했습니다. 16, 17년도에 146%의 물량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 마지막 1분기만 제외하고요. 매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말이죠. 현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의 모든 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렸다고 해서 성급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16, 17년도에 146%보다 더 많은 164%의 물량이 3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 4분기까지는 매매가가 전부 다 파란색을 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2025년도의 물량이 현재까지 조사된 정도로 이렇게 적게 나온다면 상승은 2025년도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확실할까요? 아파트 입주 물량 중에서 가장 빠른 공식적인 국가 승인 통계는요. 인허가 물량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 물량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미래의 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매매 전세 월세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금리, 이로 인한 월세 지수의 중요성과 대구 부동산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주 물량보다 더 선행되는 공식 데이터인 총주택 인허가와 착공 수치,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수치, 오래된 주택의 증가에 따른 대구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집쌤TV였습니다.